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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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하 전에 주기로 했던 시청료 아니요 여러분들 저는 시청료 같은 걸 받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아이고 여러분들 회원비 같은 거 안 받는다니까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아유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처음 온 사람들이 오해예요 여러분들 시청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세팅을 잡아라 라스트 팀 스탠딩이거든요 이게 저를 또 괴롭히라고 이런 맵을 만들어주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사랑이 진짜 너무 넘쳐가지고 오죽하면 저한테 폭발물을 던지시는데 저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들어가 볼게요 출발 라스트 이번에 여러분들이 추격할 상대는 다른 플레이어가 아닌 바로 세팅님입니다 가장 먼저 세팅님을 잡아 승리해보세요 오늘 오 날이면 날 받아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세팅을 줄일 수 있는 기회 오 공격자 레드코트 블루코트 도망자 어쨌거나 저희 팀은 저를 지켜주세요 우리 팀 박하님이랑 기랄님 이게 맵 제한이 없는 건가 그렇다면 제가 최대한 멀리 날아갈게요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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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살리세요 사람 살리세요 이쪽으로 올게요 아이쿠 아유 지역을 벗어났군요 그러면은 제가 돌아갈게요 제가 돌아갈게요 제가 돌아갈게요 세팅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저를 잡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트롤 10년차 어? 제가 이제 각 잡고 제대로 달리면은 아무도 저를 못 따라오는 거죠 미션 클리어 이겼죠 기랄님 6킬 박하님 2킬 다시 한 번 더 도망갑시다 이번에는 초록색 팀 기랄님이 에이밍 상당히 좋으신 것 같아요 아까는 6킬 어어 위험한데? 잠시만요 자 인베토리 스넥 하나 둘 전 죽지 않아요 이 정도로 아이쿠 이쪽으로 자 저를 지켜주세요 기랄님 기랄님? 기랄님 죽었어? 어어? 아이야 기랄님 언제 죽어졌지? 오마이갓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오? 살살살살살살살 사람 살리세요 사람 살리세요 동해물가백구사님 아이고 진짜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해졌어 역시 근데 고이신 분들이라서 무빙이 예스럽지가 않아요 그죠? 어이구까 무빙이 예스럽지 않은데 차는 못 참지 아이고 마라존나님 이런거 안 주셔도 되는데 50만원 수원 정말 제발 너무나 감 사 트 립 니 타 오케이 좋았어 아 여러분들 이런거 아니셔도 되요 제가 진짜 어 진짜 몸둘바라 모르겠군요 레스 출바르트 벌써 죽으면 벌써 죽으면 세팅이 아니지 누구세요 아 저는 세팅이 아닌데요 어 전 누구죠 어 사칭이 아니라면 창문은 리부진 해보세요 창문은 리부진 창문은 리부진 아 이렇게 하는게 아닌데 알겠습니다 세팅이면 빨리 데려올게요 창문은 리부진 자 데려왔습니다 아 살짝 현타오는데 근데 강형욱이 싫어하는 개님 슈퍼채팅 2500원 감사합니다 처음 세팅님 생방 보러 오신분들 시청료 2500원에 뭔소리야 뭐 뭐 아니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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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소리야 뭔소리야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 어쩐다 후원 정보로 감사한데요 아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세팅채널은 시청료를 받지 않구요 1시간에 2500원이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예?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 시청료 같은거 받지 않구요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살려주세요 아니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승천자님 2500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니 코트님 이거 후원료 안받는다구요 예? 50받아서 진짜 너무 감사하긴 한데요 돈이 없다고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가시면 안됩니다 어휴 시청자분들 떨어지면 안되죠 아휴 그러면 안되는겁니다 여러분들 아이 말 끝나자마자 시청료 안내면 밴인가요? 밴 안시킨다구요 여러분들 안시킨다구요 이번 작전은 군수보급품의 수송입니다 안전하게 트레일러를 호의하고 군사 기준의 운성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초반트 출발은 스크림즈트가 현실에 있으면은 그건 진짜 되게 큰일날거 같아요 이동수단을 확보하십시오 여기서 맘에 드는거 타면 되는거죠? 어휴 내 차에 지금 4명 다 타는건가? 그러면은 제 차가 제일 위험할수도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시면 되거든요? 자아 자자자 우리팀 싸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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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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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쿠! 어 뭐야 방탄구르마 일반구르마 빨리 기름통을 챙겨야되고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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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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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으로 랑보르기니 시안을 구매하세요 어이쿠!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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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 풀어 밟으시면 안돼요 밟으시면 안돼 보시면은 1킬 만이라도 합시다 아유 우리팀이잖아 지금 어? 죽이지만 안되요 자아 인벤토리 스낵 하나 둘 셋 넷 다 서여서 자 여기까지 나가볼게요 무승부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자막 제공JE 웅 ils